안녕하세요 모델 서규리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는 그 개인 방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조명도 모르지 카메라도 모르지 장비들 아무것도 모르겠는거에요 근데 제가 발견한 제품이 있죠 바로 어떻게 해서 준비한 개인 방송 패키지 제가 오늘 와서 조립 한번 해봤는데 한번 잘 할 수 있을지 잘 보세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펴고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해 줍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? 아 여기다 됐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연결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? 이정도 딱 연결하고 얘를 조여줍니다 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조명을 끼워줍니다 조명을 끼우고 그 다음에 마이크 이게 휴대폰 마이크보다 훨씬 좋아요 잘 들리고 소리를 꽉꽉 잡아줍니다 이렇게 달아주면 끝!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휴대폰만 달면 방송 준비 끝! 휴대폰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눌러서 뒤를 조여주면 되고요 뒤를 조여주면 되고요 이제 마이크 자 짠 이런 완성이거든요 조명을 제가 켜보도록 할게요 조명 빛 밝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약한 조명 보이시나요? 밝아지는 거 제가 점점 밝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밝나? 너무 밝네? 좀 줄일게요 높이도 이제 이렇게 맞춰주시고 짜잔 라이브 방송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마이크도 달아놨고요 조명도 달아놨어요 개인 방송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시험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테스트 방송하고 있어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? 지금 제가 마이크 설치해놨는데 예쁘게 나오려나? 좀 이게 화면이 뽀사시하게 나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예쁘게 나오나요? 이 제품은 오토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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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